지금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. 제가 한 강의가 우리 종교를 무시하자, 종교를 없애자가 아니라 종교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자, 영성의 본질을 회복하자기 때문에 저는 기존 교회, 절, 원불교, 교당 이런 데가 망해라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진짜 보살, 진짜 사도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거기에 제 강의가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제 욕심입니다. 그분들이 생각하면 저것도 신천지 다음으로 홍의각당인가? 홍의각당을 막아야 되나? 이럴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우리 학당이 아버지 말지만 공간도 적고 많은 술을 수용도 못해요. 지금 전국에 교회니 절인이 시설 엄청납니다. 영성을 닦을 수 있는 시설이 엄청나죠. 거기서 그냥 제 강의 틀어놓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. 그것도 무료로 그냥 활용하시라는 거예요. 유튜브. 저한테 연락 안 하셔도 되니까 활용하시라. 그래서 거기서 진짜 도인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제 복이죠. 그럼 저한테 포인트가 떨어지지 않겠어요? 영적인 포인트가. 이거 누구 강의야? 그러면 저한테 또 영적인 어떤 포인트가 떨어지지. 저는 그거면 되니까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?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절에서 딱 갔는데 스님이 견성하려면 유농식 유튜브 강의 들어와. 그래서 신자도 듣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재미있잖아요. 왜냐하면 쓸데없는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참나에 대한 얘기를 바로 들어갈 수 있죠. 육바람을 서로 잘하는지 도와주고 양식 노트 함께 쓰고. 지금 이러면 이 나라는 전국의 사찰에서 그런 식으로 보살도를 제대로 이해해버린 분들이 나와버리면 일단 우리나라가 정신 강국이 돼요. 그러면 저도 좋은 거죠. 이 나라가 건강해지면 저도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 당연히 잘 살게 될 거 아닙니까?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성령체험 우리 먼저 하고 시작하자. 목사님 말씀이 좀 달라지셨는데 사실은 유튜브를 내가 봤다. 그래서 같이 펴놓고 진짜 같이 함께 성령체험 솔직히 성령에 대한 얘기 솔직히 나누면서 서로 안 물어본대요. 성령체험했느냐고. 스님들끼리 견성 물어보면 신뢰고 목사님들끼리 성령 물어보면 신뢰고 암묵적으로 했거니 하고 가는 거죠. 대충 한 것처럼 냄새 풍기면서 가는 거고. 그러지 말고 진짜 닦여놓고 나 성령체험 이렇게 했어. 난 이래. 지금 나는 양심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자명하다고 외치는 것 같아. 나는 어떤 것 같아.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것. 지금 우리나라가. 격이 없이 성직자다 신자다 가르지 말고. 저는 승속 가르는 거 싫어합니다. 진짜 대승은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나요? 승속 갈랐나요? 그때? 막 창녀고 뭐 세리고 다 그냥 같이 먹고 놀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지적 받고 그러지 않았냐. 너는 왜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느냐 밥을. 더구나 손도 안 씻고. 그냥 격이 없이 그냥 놀았다는 거예요. 놀면서 도 전하고 뭐 먹으면서 전하고. 아주 일상적으로 도가 전수되던 게 성인들의 본래 모습이에요.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서로 격식 다지고 유니폼 서로 막 다르게 입고. 에고는요. 솔직해질 때 변화합니다. 코스프레를 해버리죠. 난 성직자니까 성스러워야 돼. 코스프레 해버리면 다 망합니다. 왜냐. 그 사람도 그러면 거짓을 행해야 돼요. 바리새파처럼 위선자가 돼야 되고. 위선자를 보고 따르는 사람도 잘못 흘러갈 수밖에 없게 돼요. 함께 소경의 길안내가 돼서 함께 망합니다. 솔직해지세요. 솔직히 나는 뭐가 안 됩니다. 힘듭니다. 그러면서 또 신자분들한테 배우고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돋닦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되게 종교 강국이거든요. 종교 강국은 맞는데 영성 강국이라고 못하겠어요. 그 교회나 건물은 어마어마해요. 지금 여기 은평 뉴타운 여기 그 여기 지금 서울에서 외진되는데도 그 좁은 길을 마주보고 마주보고 대형교회가 서로 서 있어요. 상상 초월이죠. 일반 국민들이 도를 얻어가지고 이 나라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. 전 제가 꿈꾸는 건 이겁니다. 성직자가 도를 더 닦아야 되고 이것도 아니에요. 저는 더 이 도를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이 도를 빨리 얻으셔가지고 일상에 자신의 고민부터 해결하고 남까지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면 좋겠다. 성직자다 하고 에헴하지 마시고 솔직한 고백하시면서 서로 제 강의 가지고 잘 활용하시라. 제 컨텐츠 활용하시라. 제가 들으니까 벌써 외국에 있는 한국 절에서는 제 강의 틀어놓고 지도하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말로만 했는데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 보고 야 재밌다.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놓은 거잖아요. 활용하시라고 무료로 활용하세요. 재밌게 들으시고 여러분들 영성공부에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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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